제가 방송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르는 코드가 있는데 막 심장마비, 심장마비 막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 놀라시잖아요. 예를 들어 자기도 아파서 막 투병을 하고 있는데 옆에 분들이 막 심장이 멎었다 막 이렇게 하면 불안하잖아요, 되게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의료진들끼리만 알고 빨리 조치하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죠. 지금 얘기 듣기에는 이제 막 36시간 근무하실 때가 태반이시래요. 왜냐하면 에브리 아더데이를 이렇게 당직이 잡힌 경우가 많은데 외상입고 환자들은 술 끝나면 또 시작이거든요, 이때부터. 중환자 치료도 계속 지금 저 환자분도 약물 용량을 좀 줄이면 심장박동이 훅 미뤄졌다가 그걸 밤새 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붙어야 되거든요. 지금 우리가 붙어서 계속 약물을 밤새 조종한다고요. 계속 조종해야 돼요, 계속 변하니까. 초단위로 변하니까, 환자 상태가. 그러면 그 다음날 만약에 좀 자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또 당직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4일 뭐 이렇게를 전혀 못 자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도 버텼는데 요즘에는 못 버트리겠더라고요. 또 내가 할게. 깔끔이잖아. 아니, 기다리자면 안 가면, 지금. 술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 이상 걸려서 술밤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는 한마디로 중동국가보다 못한 겁니다. 아닙니까? 이게 그것도 아닌 걸로 보이십니까, 이게.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.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? 사실은 제 얘기 같은 거 듣는 것보다는 윤네만 선생님이나 아니면 박근혜 선생님 얘기 듣는 게 더 낫지 않나? 제 얘기 많이 해봐요. 저는 많이 하고 다녀요. 아직도 그런 얘기 하도 들어와서. 이선님이 아무래도 오늘 우리 중심 게스트니까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싶은데. 어떻게 이렇게.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. 오늘 영어도 잘하시죠. 아직 모르겠어요. 지금 다 언어에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. 작가분이고, 선생님이야 뭐. 언어에 마주사고. 근데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.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. 그래도 거꾸로 뭐. 저는 왜냐하면. 저는 독일에서 우리 엄마가 원래 간호사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엑스레이.